SL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체입니다. SL은 2022년 6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4% 상승한 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9일 대비 약 22.8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5일 3만 8,2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4일 2만 2,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8일 13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4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L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2.5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7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9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0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18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91%에서 약 14.0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25일 약 17.5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12일 약 13.7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115.1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05억 원으로 2015년 632억 대비 약 74.6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68%입니다. 순이익은 약 962억 원으로 2015년 727억 대비 약 32.2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21%입니다. SL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78배이며 지난 2016년 6.04배에 비해 약 161.3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배이며 지난 2016년 0.76배에 비해 약 30.91% 증가하였습니다. ROE는 3.75% ROE는 6.34%입니다. SL의 시가 총액은 1조 4,63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9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1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4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05억 4,09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9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962억 1,25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9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SL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만 5천 원을 제시하였고 한화 투자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만 35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만 5천 8백 원에서 3만 1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SL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6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